Q. 작성드리겠습니다. 작성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은 마리클레르와 화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. 아웃도어 포오롱 스포츠랑 같이 해가지고 자신 있게 바람 되는데요. 또 뭐랄까 좀 이런 간만에 또 화보를 찍습니다. 이런 걸 찍어야 또 혼자 개인화보는 항상 조금 더 떨리고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소화하고 싶고요.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데요. 벌써 패딩을 입어야 될 날씨가 왔습니다.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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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서 잘 화보를 찍었습니다. 네,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맘에 들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해서 더 멋진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항상 이렇게 개인 화보를 찍으면 더 뭔가 겸손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네요. 저는 또 주변에 칭찬에 좀 몸둘바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얼른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. 기운이 없다. 감사합니다.